네, 제 옆에 우리 강진구 기자님,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척 보냈는데 우리 변 대표가... 저는 아니죠. 다음 주 결혼자고 결혼 준비하느라고. 어머, 어머. 드디어 결혼하십니까? 네, 그게 더 바빴죠. 아, 그럼 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머리도 딱 이발하셨구나. 이발도 어제... 여러 가지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요? 결혼식 행사라는 게 두 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래도 늦게 결혼하면서 친구들 결혼을 수도 없이 지켜봐서... 근데 친구들 지켜본 지가 꽤 됐어요. 그래요? 네, 한 20년 전에 지켜보다가... 중간에 없다가... 친구들 같은 경우도 한 20년 만에 결혼식 오늘 천지고... 조만간에 아들, 딸들이 결혼식 할 때는... 다음 주라고요? 다음 주...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어제는 김건희 공층계 폭로 이것이... 저는 언론에서 다 받더라고요. 난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안 받을 수 없었던 모양이죠?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으니까 받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확실하면 안 받을 수 있는데... 약간 애매하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 인물이었던 명태균이 뉴스터마터를 고소고발하니까...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이 뉴스를 조금... 폄하하고 싶었던 언론이 그냥 잘됐다 싶어서 받은 게 아닐까... 아,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명태균하고 김영선이가 뉴스터마터를 고발했다... 먼저 정리해 주시죠. 강 기자님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김건희 씨가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소문들을 파다했는데... 그 소문을 사실 사실로 입증해 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렇죠. 기대했던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씨... 김건희 씨는 직접 육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나오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조금 더 혼란한 길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계속해서 보도하겠다고 담당 기자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사건은 아마 쉽게 공천 개입... 이 파문에서 아마 헤어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뉴스터마터 쪽하고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증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워낙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김건희하고 통화했던 녹취파일을 스피커폰 틀어놓고... 통화도 하고... 들려주기도 하고... 그걸 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속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뉴스터마터는 초반에는 무속인, 역술인 이 얘기를 하다가... 워낙 명태균 본인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니까... 아무래도 명태균 씨를 잘 달래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그냥... 역술인 얘기는 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분이 김건희 씨하고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단순히 부산 경남 지역의 정치컨설턴트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김건희 씨하고 가까워진 것 같지 않거든요. 윤핵관이 공천했던 인사들을 밀어내고... 김영선을 꽂아 놓은... 맞아요. 그게... 저희가 어제 방송도 했습니다만... 명태균 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공식 캠프 말고... 김건희 씨가 움직이는 서초동의 캠프에... 비선라인으로 활동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그쪽 서초동의 비선라인의 가장 핵심들이... 내게 무속인들이었거든요. 그래요? 명태균 씨도 뭔가... 그런 쪽에서 조금... 김건희 씨의 신임을 얻은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때 비선 캠프가 여러 군데 있지 않았습니까? 주진우라든가... 검사들도 비선 캠프도 있었던 거... 그러니까 주진우를 비롯한 검사들 캠프가... 주로 서초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그... 코바나 콘텐츠인가요? 네. 그쪽에 하나가 있고... 그쪽 주변에... 네. 주진우 변호사의 변호사 사무실이... 제가 그때 한번 직접 가봤어요. 맞아요. 저 기억이 납니다. 보도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한 층을 쓰잖아요. 그런데... 층을... 1층하고 제 기억이 하고... 2층하고 5층인가... 2층을 쓰고 있고... 그 한계층은... 거의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서... 뭐... 특별한...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뭔가 회의를 하는 장소로 사용된 것 같은데... 어쨌든... 크게 보면... 서초동 캠프하고... 그... 공식 캠프하고... 이 두 개의 캠프가 나머지였었는데... 네... 실질적인 힘은... 서초동 캠프... 거기는 이제 검사들이 짓게 됐던 것이... 네... 그럼 비전... 그... 무속인들 캠프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속인들이 자주 들락거리는 캠프로... 서초동 캠프에는... 권진 말고... 더 많은 무속인들이... 사실 있었다... 음... 네... 그걸 제가 방송을... 대선 때 했다가... 네... 그...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또 그 얘기도 했고... 네... 그... 내부에 이제... 그... 선대위에서 활동했었던... 윤횕관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예요... 이제... 이 분은... 무속인들이... 캠프 내에서 설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못마땅해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찍혀가지고... 지금도 보니까... 그... 잘 풀리진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굉장히... 언론에 많이 활동도 했던... 네... 사람인데... 그...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얘기... 때문에... 제가... 그... 고소도 됐고요... 고발도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이 부분도 제가... 그... 무혐의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자신께 할 수가 있는... 아... 그러네요... 서초동 캠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대선 본선에만... 관여했던 것이 아니라... 네... 경선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하겠죠... 당연하죠... 경선에서부터 움직인 거죠... 아주... 그렇게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실제로... 그... 저... 이명수 기자하고... 7시간 독시록에도 들어보면... 김건희 씨가 거의 선거 상황을 다... 맞아요... 네... 장악하고 있잖아요... 네... 당연히 경선 때부터 움직이겠죠... 네... 그러니까... 명태균 양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그... 취임식 날도 로얄석에 앉았던 것 같은데... 네... 자기 지분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윤석열한테 요구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김영선 해달라고... 보궐선거에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었고... 어떠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없이...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네...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거죠... 경력이... 그렇지... 고향도 거창이죠... 창훈이 아닌... 아니... 지역적인 연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민이 침박계거든요... 그렇지... 김영선 침박계 중에서... 사실은... 유영화 빼고는... 네... 굉장히 이제 좀... 쳐내는 분위기입니다... 예를 들면... 최경환이나... 그냥 날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김영선은 최경환급 정도의 침박계에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김영선이 무슨 뭐... 윤석열 말 아닐 것 같고... 그때부터... 아... 같은 여자니까... 김건희가 아니냐...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 사실... 김영선이 침박계가 된 것도... 박근혜하고 같은 독신이거든요... 침박계에서... 저... 죽지 않고 살아난... 의원이 또 한파명이 있죠... 윤상... 그 사람은... 자기... 자기 지역구에서... 그렇지... 지역구가 최악인데... 여기 살아남았으니까... 사실... 김영선은... 그... 재보선에서...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구를 받은 거죠... 그거를 이제... 명태균이 해줬다라고... 명태균이라고... 라인돼서... 충분히 의심이 가능하고... 그렇게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도... 그 정황을 보면은... 개입한 흔적들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쪽에 지침을 준 내용이... 옮기란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해... 창원에서... 어차피 하이 10%니까... 안 되니까... 옮기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하여튼 뭐... 뉴스티마터 쪽에서 정리한 내용은... 네... 지역구만 옮기면은... 윤석열과 함께... 지역형 맞춤형 오약으로 다 도와주겠다라는... 이건... 이 정도의 개입이잖아요... 충분한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 대표의 처신이... 이상한데... 아... 그래요? 예를 들어... 공천 개입이다... 이런 부분들은... 복잡할 게 없어요... 공천대에서 왈갈보가 하면... 개입입니다... 그... 관련자가 아닌 사람이... 더군다나... 관련자가 개입해도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공천위원장이... 절로 가해도 문제가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은... 공천대에서 왈갈보가 하면... 공천개입이에요... 복잡한 게 하도 없어요... 공포기관이 되는 거죠... 그게...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2월 29일이면요... 선거 한... 한 달... 한 달... 10일 남았을 때면요... 총력 출행이 벌였을 때인데... 어떻게 순천 7불사를 갑니까... 저기... 경기도 출마했던 사람이... 거기다가... 천아람... 같이 갔는데... 천아람도 수도권에서 못 뛰고 있었거든요... 빌에 와가지고... 순천에서 표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쪽에... 에이스 원투가 전부 다 순천에 내려가서... 김영선과 만나고... 이준석은... 밤새 얘기하고 넘어오지만... 천아람은... 3일을 더 얘기했다는 겁니다... 2박 3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텔레그램 내용이... 지금 이준석 얘기한 것처럼... 별거 아니라 그러면요... 저렇게 시간을 쏟을 수가 없어요... 선거 때... 통로 제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러면... 딱 보고... 아니면 그냥 아닌 거지... 그걸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 자체로 보면은... 이건 내용상... 얘깃거리는 되는 겁니다... 기자회견... 초안까지 작성했다는... 초안까지 작성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얘깃거리는 되는데... 이게... 공천으로 갔을 때... 야... 이게 잘못해가지고... 김몽 전 의원이... 이거... 이해 유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김영선이 폭로하게 하고... 비리를 줘버리면은... 선거법 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거의 효과를 보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은... 내용 자체는... 꺼리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계속 내용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용이 없다는 것 치고는... 이때는 너무 진지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이준석 입장에서는... 제가... 변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확실히 텔레그램 문자가 뭔가 있어요... 이 부분은 있긴 하지만... 지금... 자기가 저걸 공개를 하게 되면... 이제... 여권 내부에서... 배신자 프레임이 쓰는 걸... 과상적으로... 우려해서... 지금은 뭐... 조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이 박사 한일 동안... 우리가 뭐... 정치권... 역대 보면... 다 알지만... 공천 갖고... 거래들을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많죠... 권력자들이 거래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야... 내놈 너 줘... 네 사람 너 줘... 빼... 원래 한 당에서도... 근데 이것은... 이번에... 이 거래는... 국민의힘하고도 관련되고... 특히... 김건희하고도 관련되고... 네... 개혁신당이 이제... 한석을 더 얻으냐... 그러면... 선거보조금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가장 좋은 조건을 준다라는 걸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심하는 것은... 개혁신당이 최소한... 3박 4일 동안... 이걸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마지막까지... 이... 기자회견까지 쓰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본인 말로도... 김영선이... 나가서 기자회견 해주면은... 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김영선이 못하겠다 그랬다... 그러면... 거기까지 협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 3박 4일 동안... 이준석이... 김영선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하고도...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이거 들고 있으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는 그래서... 어쨌든... 지난... 총선 때...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이제... 여당에서... 이준석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집권 여당의... 온갖 물량을... 다 쏟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봐주고... 이번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이준석이... 성상남... 무거죄 부분이... 불기소가 나왔는데... 네... 이거와 관련이 없냐... 지금... 이거와... 강신업은... 관계있다고... 관계없을 수가 없죠... 이 타이밍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이... 그거 맞다... 그거 진짜 심각한 문제였다고... 얘기하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이준석이 아주... 적극적으로 막아주면서... 막아주자마자... 다음날... 불기소가 나왔습니다... 그... 성상남 사건... 2년 들고 있다가... 그렇죠... 김영선하고... 명태규는... 이거를... 폭로한 거예요... 폭로한 건 아니라... 취재당한 건가요... 결국은... 김영선은... 자기가 폭로한 건 아니고... 네... 명태규는... 그 입장에서는... 글쎄요... 총선 때는...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부터... 좀... 용산에서... 신임을 잃고... 밀려나와 있고... 자기... 아마... 존재감을 조금 더... 부각시켜 보이기 위해서... 네... 좀... 폐를 흔들어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계속... 관심을 안 가지니까... 조금... 텐션을 높여가긴 했어요... 페이스북에서... 그... 뉴스토마토에서... 보도했던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운을 띄웠는데... 결과적으로... 막상... 뉴스토마토가... 폐를 까니까... 지금은... 다시 또... 용산 쪽하고... 다음대로... 또... 거래를 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태균... 김영선은... 내가 볼 때... 이준석은... 엄청나게 큰 거를 얻고... 빠졌다... 칩시다... 그러면... 김영선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이거는 뭐... 진짜... 배신자가 되는데... 자기도 뭔가 챙겨야 되겠다... 뭐... 김영선도 그렇겠지만... 명태균도 그렇고... 김영선 주위사람은... 그러면은... 우리도 챙기려 해가지고... 슬쩍 가서... 지금 용산하고 협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되고... 지난 거래가... 김영선을 꼭... 총선 때 꽂아 놓으려고 했던 게... 김건희의 의도라기보다는... 네... 사실은... 김영선 지역구에 꽂아 놓고 싶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집어넣으려면... 김영선을 어쨌든...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야 되고... 아... 그러니까... 김영선을 다른 데로 이동만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 놓으려고 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계하고 거기서 마찰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음... 그래서 김영선은 뭐... 사실은... 어디로 가든 별로... 케어를 안 했고... 거기서 김영선 삐졌고... 음... 그런데 이제... 그... 누구를 거기다가... 심원 운전을 놓고... 아마 한동훈하고... 김건희가 서로 꽂아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쳤던 게 아닌가... 아... 지금 현재 현역 의원하고는... 김종양 의원인가요... 그 사람을... 그...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 보궐선거 때... 윤핵관들이 밀었던 사람이... 김종양... 지금 현재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 사람을 밀어내고... 김영선을 꽂아 놓았거든요... 어... 김종양은 사실은... 용산에서 원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저는 뭐 얘기를... 들은 사람은 있는데... 네... 실제로... 용산에서 꽂아 놓고 싶었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거의 공천에서 안 됐거든요... 거기서... 거기도 아무도... 저... 유난 갈등이... 거기에도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 명태균이가 좀... 끼어들었다가... 깨깨한 거구만... 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준석 얘기는... 이... 김영선 캠프 내에서의... 지금... 갈등으로... 이게 털었다고 얘기하는데... 예... 명태균과 이제... 김영선의 다른 참모들이... 이 문제로... 갈등할 수가 있죠... 어... 명태균 따라갔다가... 이거 뭐하냐... 세댔는데... 뭐라도 한 자리 받자... 이거 슬쩍 터뜨린 다음에... 어디 뭐... 기관장이나... 딜을... 칠... 칠 것 같아요... 아... 아... 내가 할 테니까... 하나 내라... 그렇죠... 그리고... 뭐... 뭐... 아무런 게이치 않고...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텐션이 높아지니까... 그... 정호성을... 정호성을... 대통령실로 불러드리고... 또... 청단동... 청단동... 중요한 목격자... 또... 최명성... 불러드리고... 사람들이...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한 분노... 확정적인... 뭐... 범죄... 이런 부분들을 원했던 것 같은데... 강 기자님... 뭐... 여러 군데서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공천... 김건희의 공천 개입... 개입이란 말이 안 어울린 것 같고... 네... 공천 전행이지... 한마디로... 공천 전행... 공천 농단은... 여러 군데서 지금 얘기들이 막... 들어오고 막... 감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아는 어느 기자도... 월요일날... 공천 문제를 하나 터뜨리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소문으로... 네... 그리고... 뭐... 직접 통화 녹취판이나... 문자를 본 사람들도... 개편 내에서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힘당에서도... 사실 이 공천 개입 문제에 대해서는... 뭐... 대변인 통해서 성명을 내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이게 터질 게 터졌다... 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나와... 나서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쉴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윤석열은 그냥... 난 그런 일 없다... 그 정도만 쏙 빠져버리고... 그러고 마는 거군요... 네... 이 여파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장성철 씨 얘기는... 많다... 이것 말고도... 맞아... 어쨌든... 이 정도를 흔들어 놨으니까... 누군가 하나... 이걸 노리고 있었으면... 이제... 타이밍이 맞죠... 지금 터트리면 더 효과가 크니까... 네... 뭔가 더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제 10월 되면은... 네... 그리고 또 김건희 자체가... 또 이제... 완전히... 거의 뭐... 정치인의 행보를 지금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 완전히 뭐... 거의 대권... 아니... 마포 대교가서... 행정적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마치 무슨... 무슨... 김정은이가 어디... 맞아요... 순찰 봤을 때... 똑같은 거... 그거와 맞물려서... 어찌 보면... 김건희가 이슈의 중심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만약에 터뜨리고 싶으면... 지금 터뜨리겠다고 맞죠... 아... 김건희가 왜... 이슈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김건희는 다... 여론을 알고 있을 테고... 지가 나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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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대는 수록... 더... 자기가 그... 계속해서... 그... 이... 잠행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까운 금살같은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렇지... 네... 본인이 퍼스트레이트로도 주목을 받고... 대통령 권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간을... 좀 더... 최대한 뭐... 늘려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언제까지 더 이상... 그...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계속... 그... 관저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대통령 권력을... 왜 5년만 하냐... 어... 그래서... 더 하자...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사실은... 저... 뭐... 아직까지는... 뭐... 뭐... 근거는 없습니다만... 김건희씨가... 그... 뭔가... 천공으로부터... 밀질을 받고... 다음 대통령은 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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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저... 뭐... 뭐... 다음... 본인 스스로... 전혀 뭐... 얼창... 어... 터무니없는... 뭐... 발상이긴 합니다만... 본인도 다음에... 이... 저... 클링턴이 한번 하고... 그... 힐러리 클링턴한테... 도전했듯이... 뭐... 본인이 그런 꿈들을 꾸고... 꾸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 그래서 이미지 재택을 계속 하잖아요... 개라든가... 에코백이라든가... 뭐... 그렇죠...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때 변대표님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건 차기 대권... 대권 행보죠... 대권 행보죠... 왜냐하면... 영부인이 대통령을 몰아내고... 사진의 중심에 나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지지율을... 갉아막는... 굉장히... 원인이 되는데... 신경 안 쓰고 하겠다는 것은... 윤석열은 어차피 이제... 임기 이제... 후반기 넘어가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필요 없다... 아... 내가 그냥 중심에 서겠다... 이건... 이건 대권을 노리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거죠... 여론조사기관은... 어느 한군데 쑤셔왔고... 거의 이름이... 아니... 그 명태균이... 명태균이... 여론조사회사로 움직인다는거죠... 그니까... 여의도의 브로커도... 요즘에... 여론조사회사를 하나씩... 딱 들고 있어요... 들고 있어서... 자기들이... 김건휘에 딱 적어놓고... 그렇지... 한 10% 만들만하면... 이렇게... 한 동원은 쭉 빠지고... 한 동원은... 뭐... 한 동원은 아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김건휘가... 아... 그렇게 하면서... 여론조사... 기간이 이용해갖고... 사사사사... 그리고 제가 지난번 말씀했지만... 이제 아마... 지금 특히... 보수에서 가장... 이... 중요한 이슈는... 용산에다가... 이승만 기념가 만드는건데... 그거 아마... 김건휘가 주도하려고 그럴겁니다... 아... 그러면 보수 그냥... 노인들은 그냥... 무조건... 김건휘... 그럼 보수 노인들은... 5% 딱 지고 있으면... 네... 그거를 나중에... 딜을 칠 수도 있고... 아... 근데... 일정정도 점수적 학과를 보니까... 꿈이야... 아무 식으로 많아... 아주 그냥... 자기 감옥 갈 생각은 아라고... 네... 현실세계에 사시는 분연이고... 김건휘씨는... 영적인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 본인이 간절히 바라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 음... 간절히 바랬으니까... 사모님도 됐고... 이런 부름도 됐고... 버스트레이도 됐다... 네... 9월 12일 보니까... 일주일 전에... 그... 기소를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네... 실제로 법원에 보니까... 사건 번호가 부여가 돼 있어요... 제가 피고인으로 돼 있는데... 아... 보통은... 검찰에서 기소를 할 때...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네... 근데 검찰이 아직까지... 통지를 안 해주고 있고요... 기소를 했는데도요? 네... 관계장님한테 안 해요? 문자로... 통지를 안 하고... 자기네가 수사하다가... 일부... 무혐의한 거만... 무혐의들 받은 거만... 통지를 했지... 네... 저한테 기소... 통지를 안 했었어요... 아직까지... 그건 뭐야? 그래서... 지금 법원에 가서... 검찰에서 넘어온... 공소장을 좀... 열람하게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법원에서도... 전산상으로만... 뭐... 이렇게 됐고... 실제로... 문서가 넘어온 거는... 없는 거... 같아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그... 청담동 술자리를... 뭔지 모르지만... 또 우리가... 그... 검찰... 수사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해본 결과... 수사관계자조차도... 그날... 우리가 기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추석 연휴 직전에... 검찰 고위층에서... 누군가... 찍어 눌러서... 연휴 전에 빨리... 이거는 발표해야 된다... 기소는... 그래서... 일단... 부랴부랴... 기소는 하겠다라고... 발표는 하고... 그... 공소장은 안 쓴 거예요? 아직... 그래서... 아니...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봤을 때... 되게... 서견치 않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김의겸 전 의원도 같이 했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네... 네... 김의겸 의원하고는... 뭐... 우리가 무슨... 연락만 취하게 되면... 무슨... 증거인멸이니... 뭐... 이런 얘기... 이런 프레임이 씌워질까 봐... 서로... 서로... 연락을 안 하고 있는데... 아마... 김의겸 의원도... 통보를 받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음 화요일 날... 저희 출연하기로 했어요... 네... 그때 물어봐야겠구나... 굉장히 지금... 희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이... 피해자가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직접 고소한 사건이잖아요...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이 여당 대표...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검찰에서... 무혐의 주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음... 다만... 이제... 불구속... 그... 뭐... 기소를... 해서... 이제 저희로서는... 사실은... 왜... 도대체... 이 청담동술제를 왜...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끌어왔을까... 궁금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저를...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강요미수죄로... 기소를 했는데... 강요미수... 제가... 첼리스트한테 보낸 문자는... 강요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제보자인... 전 남자친구하고... 제가 공모를 해서... 제보자를... 제보자는... 그... 첼리스트한테 굉장히 강압적으로 하고... 나는 이제... 뭐... 달래듯이 하면서... 서로 역할분담하에... 첼리스트를... 그... 강압적으로... 그... 허위사실을 제보하도록... 압박했다... 이렇게 얘기... 그렇게... 프레임을 몰아간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공범격인... 전 남자친구에 대해서... 강요미수... 부분들을... 조사하다가... 조사가 중단이 됐어요... 피해자신문조서가... 없는 상태에요... 지금... 희한하다... 네...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강요미수죄를 탄핵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는... 그 자료들을 다... 받은 다음에... 이... 남자친구를 다시 한번... 불러가지고... 중단된 수사를... 완성한... 다음에... 기소 여부를 결정짓겠다라고... 우리한테... 그런 시그널을 계속... 보내 왔는데... 갑자기... 조사도 지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부터 한 거예요... 되게... 이 기소는... 이... 그 자체를... 형식적으로도...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이... 공소유지를 하려고 하는지... 되게... 의문스러워요... 지금... 그... 한동훈이 가르는... 민사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10월에... 10월 16일 날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러면은... 10월 16일 전에... 한동훈 쪽에서는... 이... 보도자료를... 아마... 보내 버리지 않겠어요... 재판부에다가... 어... 뭐... 조만... 이번 주 안에... 아마... 그런... 윤석열 한동훈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된거죠... 네... 그렇죠... 비롯했는지... 사실은... 민사사건도... 동일한 사건인데... 하나의 형사과 민사인데... 저희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형사는... 제대로 못해야 되거든요... 이... 증거조사를... 철저히 제대로 못해야 되는데... 그... 붙으면 지우니까... 일단... 민사에서 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대충... 그... 민사를 이긴 걸 근거로... 또... 공사를 때려버려요... 그... 이신가면은... 또... 서로서로 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전략이 있는데... 민사가 지금... 위기에 몰렸거든요... 현동훈이... 그렇다... 얘 들어가면... 그냥 지우니까... 일단은... 기소했다는... 공을 자료만 가지고... 기소를 하면은... 이제... 정신을 붙여야 되니까... 그건... 슬슬 시간 끈다 하더라도... 이... 계속 얘기하셨지만... 한동훈이가... 거기에 안 왔다... 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재판부에서도 그걸... 적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입증해라... 너 안 왔다는 거를... 네... 하여튼... 뭐... 그런 걸 보여주면 되는데... 왜 안 하냐... 이거 아니에요... 결국은... 경찰은... CCTV를 조사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10억 손배소를 앞두고... 검찰이 기소한 것 자체는... 한동훈 입장에서는 거의... 마지막 구명줄이나 다름없는 걸 하나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술집 주인이었던... 임익기 사장이... 저희를 상대로 한... 그... 또 다른 손배소송에서는... 이미... 다른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판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정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그날의 행적을 밝혀야 된다... 라고 하는... 판결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사재판부가... 한동훈... 그... 선배민사재판부가... 물론... 검찰의 기소에도... 그...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겠지만은... 네... 동료재판부가... 너무나... 그... 명백한 기준... 상식에 부합한 기준을 내놨잖아요... 네... 한동훈이... 여전히 자기 스스로... 그날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어... 그리고... 첼리스트의... 이제... 증언만의 의존을 해서... 허위사실을 얘기하는데... 첼리스트는... 말이 계속... 오락가락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검찰이 어떻게... 저희 보도를... 허위사실로... 판단을 했는지... 여전히... 참고자료에서는... 첼리스트 및... 관련자들의 진술... 에... 의해서... 허위사실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자의... 한동훈은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한동훈을 상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뭐...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확인을 했으니까... 제가 계속해서... 검사한테 조사를 받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시간을 질질 끌고... 오래... 사람들이 힘들게 하냐... 지금 그래도... 한동훈 불러가지고... 그날 어디 있었는지... 물어보고... 조사를 하셔나... 그렇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검사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하여튼... 뭐...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이 부분들이... 재수사가 되고...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이... 밝혀지겠네요... 윤석열 정권이 무너진 다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청담동 술자리... 그... 사건 자체가... 저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이게...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는... 굉장히 큰... 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보아요... 그렇습니까... 해설 좀 해주시죠... 변대표님... 아니... 그... 경찰 수사의... 논리가... 하나도 안 맞아... 다음 말에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청담동에서... 이렇게 뭐... 수십 명이 모여서... 이렇게 술자리 한건 아니고... 다른... 조그만 가게에서... 이세창하고... 여섯 명을 마셨다... 이렇게 해놨는데... 네... 그 술집주의는... 그런 적 없다... 이세창은... 그렇죠... 이세창은... 뭐... 거기에서 뭐... 어떤... 뭐... 또... 회의도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경찰 수사가 앞뒤가 안 맞는게... 하도 많아서... 이걸... 정리를 똑바로 해가지고... 공소장을 제출하고... 공소장으로 제출했다가는... 대형사고 처리 우선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보리노토 뿌리고... 민사 이겨놓고... 이건... 좀... 시간 끌자... 그런 절약인 것 같아요... 그대로... 그 문제가... 도청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거짓말 때문에... 정권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청담동 술자리는... 애초 보도했을 때...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가 있었으면... 간단히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서... 만약에... 경찰이나... 검찰을... 동원해서... 뭐... 증거를 은폐하고... 사람들 입막음하고... 이렇게 은폐를 했다면... 그런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네... 그 자체가... 저는... 청담동 술자리 자체보다도... 훨씬 큰 도덕... 그리고 실제로... 한동훈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자기 직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혜경 의원한테...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조작한 사실이... 은폐한 사실이... 뭔가... 드러난다면... 관련자들을... 불러서 거꾸로... 입막음을 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건 한동훈 장관의... 직이 문제가 아니고... 정권... 의... 명이 달려있는...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 당시... 윤석열 위가... 대통령 현직이었어요... 현직이었죠... 아니... 그렇죠... 취임하자마자... 바로 간거죠... 원래 그런거 아니에요... 술 많이 먹으면... 1차에서 어디 먹고... 2차에서 먹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거든... 그렇죠... 검사들이나 언론인들 보면... 취임하자마자... 어디 돌아다니고... 술 마시다가... 시민들에게... 걸려가지고... 어디 카페에서 한번... 걸렸잖아요... 지켰었어... 성담동에서 1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로... 아크로비스타 앞에 있는... 카페에 들려서... 술을 먹다가... 시민들이 다 봤죠... 거의 뭐... 시민특위에... 체포당한 수준을 내버렸는데... 초기에... 그런 짓을 많이 하고 다녔을 겁니다... 아니... 검사하면서... 뻔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그... 한남동... 그... 의교장과 공간을 가져오면서... 거기서 마시게 됐겠죠... 한 마리 벌리니까도... 그렇지... 그거리가 가둬놨구나... 이제... 네... 특히 이제... 윤석률도 윤석률이지만... 한동훈 입장에서는... 청담동설자들이...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10억선배소에서... 패서만 해도... 사실은... 차기 대선주자로서... 정치적인 생명은... 저는 끝난다고 봐요... 네... 네... 한동훈은 지금... 변대표님이... 청담동설자리 외에도... 또 뭐 하나... 좀 걸려있죠... 아니... 한동훈은 사실... 태블릿 PC 조작의... 주역... 김영철 유진교사의 주역... 김영철 직속상관이었기 때문에... 거기다... 다 걸려있어요... 한동훈은... 회생하기가 참... 네... 지금 뭐... 단독으로 좀 보자고... 24일 만찬 전에... 대통령실에서... 글쎄... 뭐 그런 모양이더라고... 그렇죠... 한동훈의 모든... 비위가 다 드러나면... 윤석열까지 번지기 때문에... 아... 그게 적당히... 예를 들면... 이번에... 한동훈을... 주황지검이 도와준 거 아닙니까... 민사에서 깨지게 생겼으니까... 그렇죠... 주황지검이 뭐가 도와줬겠어요... 윤석열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둘은 범죄 공동체네요... 둘은 밥그릇 싸움 정도 할 수 있지만... 서로 죽이고 죽일 수 있는 사이 아닙니다... 대부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돈줄도... 이건... 주황지검이 아무것도 안해서... 한동훈 민사에서 지는 거예요... 그쵸... 지금도 이길 수 있겠지만... 그냥 끝나는 거였거든요... 주황지검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 여권에... 돈 되는 돈줄 싸움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 하여튼간에... 뭐...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저 얘기 좀... 강 기자님 하시겠습니까... 검찰... 뭡니까... 저... 수심의... 다시 열리죠... 이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좀... 전에 열렸던... 이권석 총장 때 수심의하고...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네... 그러니까... 24일... 수심의가 열리게 된 거는... 6일 날... 최초 수심의가... 너무... 김건희 쪽... 변호인들만 참여한 가운데... 최재형 목사 쪽을... 폐지한 상태에서... 불기소 공고가 내려졌고... 이게... 그래서 너무... 반쪽짜리 수심의...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수심의가 아니냐... 비난이 거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최재형 목사... 이 신청한 수심의를... 받아준 거는... 사실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결론을 내기보다는... 좀... 모양새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강했던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출반은... 네... 그런데... 이 상황이 매우 달라진 게... 그 사이에... 김건희에 대한... 너무 안 좋은... 지금... 비난 여론이... 비등해졌단 말이죠... 맞아요... 대단해요... 도이치모토스... 또 한소심도... 또 빼박... 김건희 씨... 정상 빠져나갈 수 없는... 빼박 판결이...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공천개입... 파동까지... 퍼지고... 해낸다... 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4일 수심위는... 어...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틀어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갖고...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이제 수심위원들은... 다 정해진 것 같고요... 그... 수심위원들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 지금 현재... 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심위... 24일 열린 수심위 자체는... 이원성이 있을 때... 이원성이 있을 때... 이원성이 있을 때... 결정이... 이 수심위에는... 최재형 목사가 나가는 거죠... 직접 나가는 데... 최재형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참석할지... 아니면 변호인을 보낼지... 발언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제한이 돼서... 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 최재형 목사 본인과... 변호인이 나눠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그거는 전략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검찰에서... 하여튼... 김건희 권력이... 검찰을 틀어막고 있는데... 계속해서... 뭔가... 지금... 터져요... 그죠? 뚝에서... 본물 터지듯이... 그리고... 수시미도 강 기자님이 설명하신 대로... 뭔가... 이... 본물 터지는... 그... 저는 어느... 그... 인계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막아주고 있는데... 이제... 이제... 다들 검사들이... 나도 윤석열 한동훈처럼... 한번 치고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출세욕구가 이제...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문재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내년 정도면... 이제... 문재인은... 대한민국은 이제... 영원히 검사정권 되는 거에요... 마치... 남민아시아가... 계속... 군사컨탑이... 반복되듯이... 검사가... 검사... 계속... 그... 수사로써... 풀어나가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은... 계속 검사정권 되는 거에요... 실제로... 도이치모터스... 이제...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들이... 김건희의... 굉장히... 치명적인... 아크레스건을... 너무 많이... 노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건희씨... 물론... 지금 한번 불러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걸로 끝낼 수는 없을 거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상고를 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상고심 보고... 이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 상고심 뭐... 글쎄요... 그... 대법원에서 언제까지... 끓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대법원장이... 시간 끌지 말라고... 그냥... 뭔... 그... 그... 아... 여론을 보겠죠... 법원에서는 어떻게 할 건지... 아... 근데... 고딩법원에서... 어쩌면 이번에... 고딩법원이... 치밀하게 해가지고... 잡아낸 거를... 대법원이... 짓밟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대법원은 어쨌든...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 사실상... 판결문을 읽어보면... 김건희씨는... 뭐... 그... 단순히... 방조범이 아니고... 네... 권오수... 이런 주가조작... 일당들하고... 모든 전 과정들을... 다... 그... 모의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 거의... 다... 기재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 판결문을 사실은... 뒤집지 않는 한... 아무리 뭐... 시무정이 뭐... 김건희 뭐... 오빠의 뭐... 뭐... 친구라고 하더라도...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는 않다... 최선이 할 수 있는 건... 시간벌기 정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주범이라 그러면은... 23억만... 취한 게 아니라... 정마와 같이... 거기서 나왔던... 그... 주가조작을 통해서 발생한... 그... 개미들의... 그... 피 흘린 돈들을... 개미들이 같이... 공동으로 취해서... 나눠 먹고... 또 하고... 또 어디다 쓰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여튼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 그... 형을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되게 손해본 사람들이에요... 하하하하... 실제로... 그... 상당한... 어떤 시세차익을 거뒀던 사람들은... 다 빠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김건희씨... 이 부분들이... 이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은... 항소심은... 사실 김건희씨 입장에서는... 거의... 어... 예... 뭐... 그... 그... 사형성거나 다름없는... 예... 그런 판결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그런데... 불구하고... 체코인이 해외여행 돌아다니면... 관계자의 말씀대로... 난 영적으로... 상관없어... 지금 김건희는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후퇴하면... 영원히 못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후퇴 안 할겁니다... 그래요... 그냥 계속 밀고 나가는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체코로 가기 위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표정은 좀... 밝지는 못하더라구요... 표정관리가 잘 안되더라구요... 하여튼... 채팅방에서는... 체코 왜괜니... 옛날에... 양재태 게임 만나러... 여행되고 한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김건희의 행보... 김건희가 막을 수 있는건... 이제... 이런게 계속... 보물처럼 터지던데... 공천개입 내부에도 터지지...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러면... 김건희는... 아... 내가 빨리... 대권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를 못 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그럼... 어느날 갑자기... 여론조사기관에서... 뭐... 엘에 시험조사에서... 김건희가 들어가겠네... 하하하... 너무 빠지고... 그럼... 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이야... 충분히 그런... 공작은 할 수 있는 사람들... 김건희씨 입장에서... 여기서... 자숙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대국민 사과라든지... 네... 이것은 결국... 이 싸움에서... 본인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거를...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각 안 할거에요... 빠꾸도는 안 할겁니다... 김건희씨가... 김건희 배우의... 주가저작범 일당이 있지... 또 무섭비선실세 일당이 있지... 최상병 특검... 워낙 많아서... 아니... 자기... 사진을... 독보적으로 연출해 준... 대통령 수리 사진사... 글쎄요... 글쎄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김건희씨가... 사실은... 뭐... 겉으로는... 굉장히...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긴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라고 하는 사실은...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증거를... 정말요... 네... 물론 이제... 김건희...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주로... 카톡을 대화 나눴던 건... 새벽 3시경인데... 맞아... 그때부터 불면증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도 역시... 어...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불안한 시기잖아요... 뭔가... 쫓기는 시기고... 그런데... 지금은... 어...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불면증이 치유가 안 돼서... 그 임영수 비자가... 얼마 전에... 걔 산책하는... 그 장면 찍었잖아요... 어... 그래서... 잠이 안 와서... 걔 데리고 산책한 건가... 새벽 3시에도...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뭐... 증거를 하나 좀 잡았어요... 제대로 잠 자겠습니까... 인간이라 그러면... 그럼요... 무속의 힘으로... 무속의 힘으로... 으... 그... 설마... 그 비밀 궁전하면... 사단 같은 거... 안 차려놨겠죠... 설마... 아니... 그런데 저희는... 대선 과정에서...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서... 어...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봐서... 윤석열의 40년 지기인 황하영 씨가 있는 곳에 그때 취재 때 원언과 이상한 제보들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서 유명한 구당에서 굿을 지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제가 그 구당도 직접 가봤어요. 갔었어요. 가서 그 무당으로부터 황하영 씨가 여기 와서 큰 굿을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확인했어요. 물론 그게 대선, 당선을 위한 구시였는지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21g이라는 업체도 돈 문제도 있겠지만 냉겨먹는 거 관주 안에 뭘 짓는지를 누구도 알면 안 되잖아. 그렇죠. 21g이라고 하는 업소명 자체가 벌써 약간 영적인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러네. 21g. 왜냐하면 21g이 예전에 영혼의 무게.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하고 죽은 뒤에 몸무게를 달아 보니까 약 21g 정도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영혼의 무게를 21g이라고 주장했던. 지금은 거의 근거 없는 학설로 치부가 되긴 합니다만 그 21g이라고 하는 회사명, 업소명 자체가 뭔가 영적인 얘기라고 관련이 있는 브랜드예요. 사실은. 하여튼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조만간 밝혀지겠죠. 드레스룸하고 싸워놔도 어느 언론에서 위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뭐 날려왔고. 그렇기도 하고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지금 대통령실에다가 광주 비엔널로에서 전시했었던 한옥 정자를 가지고 옮겼잖아요. 그걸 과연 정당한 가격을 주고 옮겼냐.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지 않고 그걸 또 선물로 받았다면 명품팩 디올 보다 훨씬 고가의 선물을 챙긴 거잖아요. 비엔나는 작품인데. 거기다가 이제 저희 오늘 유탐사에서 보도했었던 그 천만 원짜리 소나무 분재 그건 영상이 있어요. 백석대 온갖 교육비리로 지금 현재 주사를 받고 있는 그 백석대가 천만 원짜리 고가 문제를 싣고 대통령 관절을 통과하는 게 영상으로 저희가 찍었거든요. 그것도 있지 뭐. 그리고 인간문화재 이영희 씨가 삼춘제에서 김건희 씨가 주재하는 모임에 참석했다가 거기서 그린벨트 민원을 했는데 김건희 씨가 그걸 그린벨트 시행령까지 개정해 가면서 그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런 일들까지 사실은 김건희 씨가 넘어와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권력 잘 아시지만 정치 권력이 이제 말기에 가고 후반기에 가고 망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빌부터 먹던 놈들이 야 이때 바로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실제로 어느 성분에 다 그랬어요. 지금 김건희 주변에 있는 비선이니 모식개인이 그 실세들은 나 왜 뭐 헤쳐먹느라 바쁠 것 같아. 그게 대표적으로 놀고 부대찌개 사건입니다. 민간인의 프랜차이즈 기업에 꽂아 넣었으면 웬만한 암호성을 치고 있겠어요. 김건희 주변에 공신이나 불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김건희 본인은 내가 대권 잡을게 라고 나가겠지만 그 주변에서도 몇 명은 안 될까요? 맞춰주는 척 하면서 자기들 이익을 포함하는 게 문제겠죠. 지금 뭐 하여튼 뭐 건설업계니 뭐 하여튼 해 먹으려면 진짜 잘 해 먹을 수 있거든. 살아난 짓장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야 공사 줘라. 이 업체 써. 그거 옛날에는 비일비재했던 건데 이게 다 나중에 드러나죠. 다 나중에 드러나지. 맞아. 어 참. 관저공사가 제가 취재한 거에 따르면 13개인가 14개인가가 있는데 13개 14개가 전부 다 수익 예약이에요. 100% 그리고 정부청사 관리하는 과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냥 고개 쳐봤고 이건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 감사원에서 발표하면서 사실 감사원이 한 절반 정도는 똑바로 찾아냈고 절반을 무마시켰는데 이 전제를 이 대통령실 같은 주요 안보시설은 수익 계약하는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워낙 급하게 이제 기밀을 지키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업체한테 주는 게 수익 계약이지 새로운 데다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미 검증된데 이미 여러 번 해봐서 더 검증 필요 없는데 빨리 줘라 공부하지 말고 이게 수익 계약이 인정되는 건데 지금 아마 15개가 내가 알기로는 전부 다 세 업체예요. 그거는 감사원에 얘기하는 인정되는 수익 계약이 아니고 그냥 불법입니다. 불법 공부. 조원들 얼마나 몸을 사리는데요. 갑자기 뭐 보지도 못한 특보잡 업체한테 수익 계약을 줘. 자기 이건데 그렇죠. 그건 그냥 밀어붙여 놨으니까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죠. 나중에 하여튼 궁전을 까면은 별아별게 다 나올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제가 직접 저는 한 1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 21그램, 단우림, 스토리 ENG라고 하는 3개 업체를 돌아가서 봤는데 3개 업체가 다 직접적으로 뭔가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아니에요. 다 영세 업체. 뭐 창고용 공장을 조금 임대해 가지고 쓰는 작은 업체라든지. 예예. 그래서 이 대통령실 국가보안시설에 무슨 공산할 수 있는 업체가. 네. 저에게 좀 할까요. 그 헌인마을 게이트. 그때 우리 저 누구죠. 김승고 기자 나오셔서. 상당히 궁금해서 계속해서 좀 해. 막 어떤 분은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민주당사에서 대선 작업 문제로 또 이제 후속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 헌인마을이 지금 이제 가보면은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긴 한데. 예. 지금 어떤 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브릿지론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인허가를 받는 데 쓰는 돈인데 여기는 특이하게 토지를 다 매입하고 인허가를 다 끝나고 난 뒤에 브릿지론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그 브릿지론 받은 돈이 한 대략 한 6천억 정도가 되는데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원래는 삼부토건이었는데 삼부토건에서 하다가 이상한 사모펀드가 지금 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그 2019년도에 조성이 됐는데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92%를 까먹어요. 돈을. 그 까먹은 돈이 얼마냐면 약 한 5,900억 정도 됩니다. 그 브릿지론 6천억 하고 딱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사모펀드에서 까먹었던 돈을 이제 공사가 다 완료가 사실 브릿지론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론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저는 메꿔준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의심이 돼요. 나중에 우리은행 어디죠? 우리은행에서 이제 주관을 해가지고 채권을 매각을 한 걸 이제 삼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 부실채권을 그 사모펀드에서 인수를 해서 사모펀드에서 지금 사실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대선 기간을 거치면서 이 사모펀드가 어쨌든 5,900억을 까먹어요. 이 까먹은 돈을 브릿지론으로 지금 메꾼 거고 그 브릿지론으로 그 메꾼 돈을 다시 또 메꾸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분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평당 그래서 그게 평당 지금 이제 1억 4천, 1억 5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내곡동 그 옆쪽에 예비군 훈련장은 시끄러워요. 그리고 그 사실은 말이 서울이지 거기는 성남아가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런 쪽에 아무리 뭐 숲세권이다 뭐라 하더라도 거기를 1억 4천 평당 1억 4천 제일 작은 평수가 40평인데 한 50억 정도 주고 들어가야 돼요. 큰 거는 130억인가 이 정도 주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건 뭐 가능하지 않고 그거는 그 정도 돈을 주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사실상 김건희, 최은순 씨한테 사실은 저는 뇌물로 공식적인 뇌물 공유와 창구로 활용 그렇겠네요. 연계로 해서 이거 내가 들어갈 테니까 뭐 봐달라 뭐 그런 거래가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래서 이게 이 사모펀드 뒤에 최은순이 있고 이 사모펀드가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에 또 김건희 씨가 개입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거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고소고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요? 저희가 그건 한 2년 가까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20여 차례 보도한 것 같고요. 20여 차례 보도했습니까? 근데 그건 조용해요 저쪽에서? 조용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업에 허가를 내줬던 서초구청 공무원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 최은순 제가 찾아가서 헌인마을 얘기 나오니까 딱 일어서가지고 사무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따라서 가는데 한 20여 분간을 제가 어떻게 왜 이걸 허가를 내주게 되냐 뒤에 최은순 씨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허가가 가능하냐라고 계속 묻는데 20분간을 계속 그 서초구청 주변을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도저히 지금 불법 공사를 지금 자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걸 제가 지금 이건 최은순, 김건희 펀드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 공사라고 하는 걸 거의 20여 차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여기에 대입되어 있다는 얘기하고 이것도 돈 제공하는데 권성동 게이트라고 하는 얘기도 또 얘기를 하고 온갖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구나 네 그런데 뭐 뭐 그냥 국회에서 권성동이나 뭐 그 그 당초에 처벌을 내줬던 뭐 조은희 뭐 서초구청장 출신 예 그런 분들이 국회에서 이제 우리 보도에 대해서 몇 마디 얘기한 것 빼고는 공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못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변희진 대표님 좀 정리 좀 하시죠. 어떻게 해서 커닝게이트 아니 근데 몇 가지들 그런 게 있어요. 예 고소고발을 정말 좋아하는데 몇 가지 거는 절대 고소 못하고 그냥 파묻고 가려는 것들 있어요. 뭐 그리고 태블릿도 있는 거고 이건도 그런 거고 아마 정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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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는 그냥 고소함으로 커지니까 예 파묻고 가보자 한번 뭐 우리 저 얼마 전에 본 것 같죠? 뉴진스 문제 네 변희야 대표님이 이건 뭔가 방시혁 제가 좀 이 뉴스에 좀 끼어드는 거 원래 제가 원래 30대 중반 때까지는 대중문화평론 법을 했었기 때문에 네 19년대 정치를 하다가 간만에 대중문화 이슈가 나와서 제가 개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문제입니다. 하이브라는 이제 한국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됐죠. SM이고 뭐고 다 제끼고 거기서 이제 BTS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BTS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단계보다 예를 들어 군대 갔다 오고 솔로로 데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제 글로벌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업가치가 큰 뉴진스 밖에 없어요. 하이브가 이제 BTS와 뉴진스를 키웠는데 그 뉴진스는 방시혁 의장이 키운 게 아니라 민희진이라고 SM 출신 기획가가 키웠습니다. 그걸 방시혁 의장이 돈을 내면서 서로 이제 협업을 했는데 네 방시혁 의장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루사 라핀이가 만들었는데 민희진한테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회사는 다 같은 회사인데 방시혁 의장은 자기 이꼴 만들었고 민희진이 만든 뉴진스한테 게임이 안 되니까 열받아 버려 가지고 민희진을 잘라 버리고 네 뉴진스 활동을 방해해서 뉴진스를 죽이고 자기가 키운 애들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게 해도 되는 거냐 옛날같이 연예계 형제라 그래서 자기가 뉴진스에 어쨌든 법적 소유자라고 할 수 있어도 지가 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마음대로 이 걸그룹을 없애 버릴 수 있는 거냐 이 논쟁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걸그룹이나 아이돌그룹 현장 가보면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왜요 애들이 다 돈을 모아서 차 차도 홍보차도 빌려오고 커피차 오고 홍보를 다 애들 돈으로 하는 거예요 기획사가 돈 내는 게 없습니다 기획사는 만들어 놓고 돌리잖아요 그럼 팬클럽 애들이 자기 돈으로 다 돌려서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가잖아요 그럼 일본까지 따라 들어가요 따라 들어가서 일본 시민들에게 전단지 안아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니까 이 아이돌 그룹 사업은요 오너나 CEO나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거의 한 90%는 팬클럽에 붙여서 자기들 돈으로 뛰고 그 돈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엄청난 반발이 생기면서 그 버니지에요 뉴진스 팬클럽이 오늘부터 국회에다가 그냥 쫙 뿌려서 이 사건 국정감사 해달라고 지금 그래요 쫙 뿌리는데 방시혁이나 하이브에 영향력이 워낙 세고 또 윤석열 정권에 바삭 붙어 있습니다 그래요? 방시혁이가? 비서실 수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마 스카우트 대회 하다가 그때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예예 스카우트 행사가 박살나버린 거를 아이돌 K-POP으로 떼어버렸어요 월드컵 경기장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방시혁이 한거에요 그 방시혁이 뉴진스 투입해가지고 해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정치권들이 이 연예계의 심각한 문제를 안 다루는 이유가 정치인들은 자기 행사 때 누구 연예인 하나 보내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국회에서 제가 어제 방송하면서 국회 가봐야 안 될 거다 내가 잘 아는데 국회의원들은 방시혁하고 친하게 돼서 자기 인사 때 연예인 받는게 낫지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주주질이 또 튀어나간거죠 루진스가 활동을 못하니까 하이브 주식이 30%가 빠져버렸습니다 네 주주질이 또 튀어나가는거죠 한국의 현재까지의 이른바 엔터테인먼트나 한류 사업이 한계 왔다 이 체제 한마디로 이수만이라던지 몇 명의 이른바 좀 1인 독재로 해가지고 가는 부분들이 한계가 와서 이건 건으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런 일이 같은 경우가 이 시스템적으로 탁 해서 만들어놔서 자기 그 회사의 의장이라 그래가지고 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저기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고 고품질의 대전문학 경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국 전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예상컨대 지금 반등 요인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의료대란 문제도 해결할 의지와 의도와 방책도 없기 때문에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야 내가 2번 찍었나 지지를 다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김건휘는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고 있고 이 정부는 경제 물가는 엉망이고 지지율은 떨어질 거예요 또 20% 이하로 떨어지고 갤럽 조사 리얼미터도 이게 20% 간당간당 갈 거예요 이게 이제 나타날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강 기자님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뭐 당분간은 윤석열의 정권 또 한동훈에게 마땅히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는 보이지는 않고요 네 특히 이제 10월달에 들으면 국정감사가 시작이고요 국정감사는 어쨌든 야당의 계절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워낙 지금 국감에서 터뜨릴 이슈들이 많고 네 많고 네 그리고 뭐 이제 김건휘 이제 특검법 같은 경우는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네 지금 지난번 1차 거부권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비난 여론이 비등하실 거라고 지금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악재는 조금 고비가 하나 남아 있죠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선거법 10월달 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최대 고비일 텐데 어쨌든 그 고비만 잘 네 넘어서면은 네 어 어 윤석열 지지율이 만약에 20%선이 붕괴가 되고 네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되면 공무원들 뿐만 아니고 여권 내부에서 아마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까 더 이상 윤석열, 김건휘씨 가지고는 정권 재창출이 어렵겠다 생각할 거고 정권 유지도 어렵다 네 그래서 뭐 친한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이제 김건휘를 이제 좀 우린 정리하고 가자 라고 하는 얘기들이 더 나오겠고 서로 간에 여권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더 심해지면서 모두 또 탄핵 기운이 또 고조가 되지 않을까 조중동은 또 편성할 테고요 조중동은 또 살아야 되니까 네 주장했었잖아요 조중동은 계속 김건휘 벌이라고 그렇죠 띵대중 주필부터 해놓고 변 대표님이 또 평가 드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를 건 게 문재인 대통령 고성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네 그것도 이제 올해 안에 나온다는 말이야 파다하고 그리고 그건 이제 거의 유죄 그대로 나올 거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이 사라지는 사태가 보여요 그 상태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는 공선법에서 100만 이상 선고가 받게 되면 문재인 이재명 대표는 구속을 안다고 했지만 어쨌든 좀 위험한 상태까지 가니까 그거를 가지고 반전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저 반대로 보는 게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문재인 조국 구속되고 이재명 대표가 공동법 위반되는 순간에요 이제 보수층에 이제 윤석엘에 대한 마지막 이제 기대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자한테 더 이상 기대할 거 다 했어 올해 그때부터 보수족세가 풀리면서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그거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원래 테스트는 그거였어 문재인 조국대표를 만약에 구속시키면 일시적으로 주제 올라갈 텐데 지금 지지율이 빠지는 원흉은 의로 대란으로 60대 70대 이상 보수 노랜층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현실이거든요 어찌 보면 문재인 조국 구속을 시키는 건 하나의 판타지 게임이에요 보수 입장에서 속시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들 삶에 지금 그 문제는 아닌데 의료 대란은 보수 노인층은 지금 자기 옆에서 자기 친구들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빠지는 속도가 느려서 그런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쭉 빠진다고 하면요 이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지지율이거든요 이건 못 막아 이건 뭐 누구를 구속시키든지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마지막 몸부림치고 이제 그 상태로 이제 끝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도 채팅에 참여하시고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좀 자주 모셔야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또 변 대표님 또 좋은 일 있으시니까 그건 피해서 네 실온 여행 꺼린 날 갔다 와요 좀 길게 갔다 올 생각입니다 짧게 갔다 오세요 보라님 송송님 그날이 오면 님 강 기자님 자주 모셔달라고 그날이 오면 님이 라떼사랑님 강진국 기자님 변희재 대표님 힘내세요 이렇게 메시지까지 다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아주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할텐데 많은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채팅방에 올려주시고요 좋은 글들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저희들 오늘 여기서 우리 강진국 기자님과 우리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서 방송을 클로징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저희들 네 월요일날은 우리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부산 금청정 후보를 한번 전화했다고 했으니까요 네 제가 아니 뭐 10월달에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아 아닙니다 빨리 빨리 급하다고 그래서 부산 보건선거도 지금 굉장히 이게 전국선거가 되면서 윤석열이 응징선거로 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이게 아주 그냥 인천 강화도 비등하다 그러고 부산도 해볼만하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군요 서울시 교육감은 이제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 되는지 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월요일날 우리 김태형 사회심리학자와 다른 분들 모시고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변희재 대표님 좋은 소식도 듣고 축하합니다 네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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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